이대인의 지혜에서 탈모되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신하 두 명을 불러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찾아오고 또 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을 찾아오고 두 개를 찾아오라고 그렇게 길을 떠나 보냈습니다. 얼마 외신한 두 사람은 각기 해답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 똑같이 사람이 혀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혀는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악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의 인격과 품위를 알 수 있고 또 그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무엇을 믿고 사는지 말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말은 생각을 형성하고 생각은 행동을 결정하며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말이란 단순히 여러 단어가 결합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명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선하고 축복된 말은 조화와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지만 잘못된 말은 불화와 의심을 낳게 합니다. 바른 책망과 교훈의 말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간교하게 유혹하는 말은 남의 영혼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축복된 말은 상처를 치유하고 사랑을 낳게 하지만 잘못된 말은 미움과 증오를 낳게 합니다. 한 소년이 백혈병에 걸려서 아무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화분 하나가 배달이 되었는데 거기에 다음과 같이 쓰여진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카드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나도 7살 때 백혈병이란 사연선고를 받았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나아서 지금 22살이 되도록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용기를 내세요. 누구한테서 온 카드인지도 모르는데 이 소년은 그 카드를 보고 그때부터 용기와 희망을 얻어서 병에서 완쾌가 되었습니다. 히틀러는 아주 훌륭한 연설가였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연설로 괴롭한 민족을 흥분시켰고 그들 하여금 분노와 적개심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로 이끌 줄 알았지만 결국은 패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수상 민스턴 처칠경은 그의 영감 있는 웅견과 바르고 선한 말을 통해서 영국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을 뿐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말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하고 축복된 말씀은 어떤 것인가 말이란 어떤 것인가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문화와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통로와 기회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이런 걸 전홍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어떤 통로를 그런데 이용하든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기능만을 갖고 있습니다. 말로서 인격을 드러내기도 하고 말이 갖고 있는 영향력 때문에 말의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되죠. 말은 더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 있어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짧은 말 한마디가 희망 혹은 절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유럽의 작은 성당에서 주인 미사를 드리기 전에 성탄여식에 쓸 포도주를 준비했는데 어떤 조그만 소년이 와서 실수로 그 성탄여식에 쓸 포도주를 쏟아버렸습니다. 신부님이 갑자기 화가 나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소리를 막 지르면서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라. 성당에 절대로 앞으로는 다시 오지 마라. 그리고 야단을 쳐서 그 소년을 내쫓아버렸습니다. 이 소년은 막 큰 소리에 울면서 성당문을 쫓겨나갔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른 다음에 그 소년은 누가 됐냐면 바로 유고의 독재자 티토 대통령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여기 오지 마라. 성당에 다시 오지 마라. 라고 했던 그 책망의 말 한마디가 그 소녀로 하여금 성당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그리고 종교에 대한 완전히 그 모든 선에 대한 그런 문을 닫아버리게 되니까 그가 바로 유명한 그런 독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 심정에서 나오는 것이지 입술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봉의 12장 34절에서 35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싸운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운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략해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생숭비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일은 현저하니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를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서 오늘 육체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호색과 음란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죠. 또 나를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긴 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화 중에는 하나님의 높음을 받는 대화입니까? 내 자신을 높이는 우상숭배입니까? 세상의 물질을 우상으로 하고 숭배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자식을 또 우상으로 숭배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서는 이렇게 죄악된 그런 대화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가진 욕심과 목적을 관찰하기 위해서 간사하게 아참을 하는 우리 자신을 볼 수도 있습니다. 속이 없는 얘기를 내가 하고 있네. 잘되게 해서는 이 사람들 이렇게 아참하는 소리를 좀 해야지. 라고 하면서 거짓된 말로 입에만 붙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원수를 맺는 말을 하거나 시기하고 줄타는 마음으로 당을 짓고 편을 가르는 것 등이 우리 대화 속에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저 사람도 싫어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또 좋아하는 사람을 저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될 수가 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내 친구가 아니다. 내가 또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정반대랄 때 같은 당을 짓고 편을 가를 때가 많이 있죠. 육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말 속에는 성령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인이 다 들어있습니다. 결국 사망과 저주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모르게 교회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짐을 허물어버리는 성령을 거역하는 말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속에 사람의 인격을 짓밥을 벌이는 말이 많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러므로 내 입술에 바스콘을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한 기도는 우리들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세상과 나의 욕심과 정력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의 주인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말씀을 말할 때 사랑과 희락과 합병과 우리의 자문과 자배와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말들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모두 다 질성이 다 있습니다. 우리 말에는 다 누구나 다 제약된 그런 성분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육체일을 하던 우리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며 성령의 말을 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축복의 말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친절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친절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다섯 번째인 자비입니다. kindness. 친절은 결국 사랑과 운영의 마음에서 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교양과 신앙은 바로 친절한 말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공비였던 사람들, 간첩으로 내려온 분들, 처음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대충 굉장히 퉁명스럽고 눈이 굉장히 올라가 있고 무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술을 믿게 되고 변화되고 또 나중에 간증하는 집회 같은 데 가서 보면 눈이 하나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투가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인한다면 말투가 친절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투가 퉁명스럽고 그리고 말투가 남들에게 굉장히 거칠고 그리고 뭔가를 전투적인 자세로 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말들 가운데서도 가장 선하고 바르고 축복된 말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그런 습관을 들여줘 또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성 간에 특별히 친절한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절한 말과 긍정적인 말은 고시를 뿌리는 것 같아서 나중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합니다. 그러나 불친절하고 전투적이고 퉁명스러운 말을 하면 가시덤물을 심는 것 같아서 가시를 걷어들이고 된다는 것입니다. 괜히 말 한마디 별 생각 없이 퉁명스러워 했다가 두고두고 왔을 때는 경우를 우리 보지 않습니까? 뭐 하나 물어봤는데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요? 다 알면서 왜 그런 걸 물어요? 라든가 글쎄요.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딴 생각을 하면서 그런 대답을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저렇게 퉁명스럽고 불친절한 사람이 있나 해서 특별히 새가족들이 들어왔다가는 상처를 받고 교회문을 다시 열고 나가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결국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회에서 사용하는 말들이 너무 거칠고 조석하고 험악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많은 위장자들이 거짓으로 남을 비방하고 중상모력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걸 볼 때에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사회의 쓴뿌리로 남게 되고 국민들 마음에 분노와 상처를 안겨줍니다. 남이 악한 말을 한 번 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보다 더 악한 말을 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톤이 높아지고 말투가 거칠어집니다. 또 이길 내면 한 톤이 더 높아지며 더 악한 말들을 하게 되고 선도 끝이 없고 악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부르지는 민주사회란 진실성 있는 대화와 도덕과 윤리의 기반을 둔 바로가 선한 사회를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민주화 민주화하는 데 무엇부터 고쳐야 될까요? 말투부터 고쳐야 됩니다. 민주화 민주화하면서 친절하고 상냥하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세심한 그런 말투를 가질 때에 그 사연을 바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적과 꼬리 의뢰는 가난 땅을 향해서 추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난 땅으로 인도하게 될 때에 바로 맨 처음에 만난 것이 홍해였습니다. 애교방 바라비 군대가 그들을 뒤처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갑자기 모세를 막 원망을 합니다. 나오자마자 곧장 가난으로 갈 줄 알았는데 나오자마자 우리 악기를 갈아맞고 있습니다. 건널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기를 애교배 매장기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량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이 당신이 우리를 애교배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모세를 크게 원망했습니다. 한 명 가난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군들이 돌아왔을 때 그 가운데 10명은 우리는 능력 올라가서 그 백성을 지지 못하리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부정적인 보고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평을 했던 그들이 나중에 그들은 재앙을 받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광량과 자기들의 매장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말은 잘못하면 우리 삶을 축복을 하기도 하고 우리 말을 저주를 이끌기도 합니다. 나 같은 게 뭐가 되겠어? 나는 뭐 되는 일이 없을 거야. 항상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삶은 얼마나 살겠어? 사실 뭐 그렇게 말했다고 다 오래 사는 금방 죽는 건 아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할머니들이 저한테 많은 얘기를 예전에 많이 젊었을 때 물어봤습니다. 아 윤 집사 내가 몇 살까지 살 것 같아. 나는 너무나 오래 살까 봐 걱정이야. 몇 살에 돌아가실 수 있으세요? 그럼 한 70이나 넘으면 그냥 가야지. 자꾸 아파서 자식들 그렇게 고생시키면 뭐하겠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빨리 가고 싶다. 또 1년 지나면 또 나보고 기도 좀 해보래요. 내가 몇 살에 죽을지. 주님께 한번 여쭤봐 달라고. 그런 거 여쭤봤다고 너는 몇 살에 죽는다 이렇게 앓혀줄 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냥 살다 보면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 흘러가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도 자꾸 걱정이 된대요. 그래도 그런 분들이 빨리 살고 싶다 그래도 95세씩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냥 오래 살고 싶어서 나 빨리 죽기 싫은데 몸이 안 좋으니까 빨리 죽을까 봐 걱정이다. 나 빨리 죽을까 안 죽을까 기도 좀 해보래요. 그런 분들이 또 일찍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말대로 우리가 메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합니다. 외모로는 점잖어 보이지만 그가 사용하는 말이 너무 교만하고 저속하고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의 말대로 자기 운명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친절한 말, 고운 말로 상대방이 용기를 줄 때에 그리스도니 향기가 풍겨나는 것입니다. 야거부서 3장 2절에 보면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운명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했습니다. 항상 친절한 말을 할 줄은 성숙한 사람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격려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스 사장 29절에 보면 무릎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 생각 없이 자녀들에게 던지는 말이 자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부모들은 참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게 욕을 자녀들에게 많이 하는지 너무 심하게 하는 그런 버릇들이 옛날부터 있어 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네들에게 절대적인 모욕적인 언사나 자작을 하면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릴 적에 부모의 말이 그들의 일생을 자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도소의 재소자전 90%가 성장하는 동안에 부모로부터 너 같은 녀석은 교도소에 갈 거야. 그런 소리를 듣고 컸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의 그러한 말에 일생 동안 큰 상처를 받고 고민하며 살게 되는 불행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말은 그때부터 사라지지 않고 그때부터 죽입니다. 누군가의 가슴에 박혀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네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특별히 딸 열어난 집에서 막내딸 정도도 나는 쟤는 절대로 딸이라서 안 날라 그랬어요. 지금같이 아들, 딸 미리 알 수 있었다면 아마 틀림없이 지웠을 겁니다. 아들인 줄 알고 또 났더니 또 딸이더라고요. 자고 있는데 그 말을 들은 그 딸이 평생 나는 안 태어날 걸 태어났어. 나는 안 태어날 사람이 태어났어. 그리고 항상 비관과 염세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서 우수한 걸 많이 갖고 있고 남보다도 공부도 잘하면서도 나는 안 태어날 인생이 태어났다. 항상 그것으로 평생을 지배하고 그런 사람이 또 결혼을 하니까 남편에게도 매일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해서 잘 골라왔는데 아내가 눈만 뜨면 나는 안 태어날게 태어났어. 나는 안 태어날게 태어났어. 그 남편은 나보고 빨리 호랍이가 되라는 소린가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의 물리학 교수가 강의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물리학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학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서 50%는 낙방할 것입니다. 얼마나 나는 공부 열심히 했는 줄 압니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학기만 시험을 친 결과 그 교수의 말처럼 그 학급 학생의 50%가 시험에 낙방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물리학 교수가 잘못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많이 후회를 하였습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음 학교 첫 시간에 학생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물리학이 어렵지만은 여러분이 모두 열심히 공부하면 모두 시험에 합격할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여러분은 아주 지혜롭고 충망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 학교에는 단 한 명도 낙방한 학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본인인 대로 대접하면 결국 그보다 못한 사람을 만들지만 잠재력대로 대접하면 그보다 큰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격려해 줄 수 있는 말이 없거든 차라리 아무 말도 하자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가시도친 말, 남을 괴롭히고 찌르는 말,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은 들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일상화 그것이 기억에 낫게 되고 그 마음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계속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사람을 평생을 두고 미워하고 나한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지. 그때 내가 그런 말을 안 들었어야 돼. 어떻게 나한테 그런 상처 주는 말을 해서 나는 평생 이렇게 시리를 가지고 나는 살까. 평생을 그 사람 마음속에서 미워하고 그 사람이 돼서 그 다음에는 저주를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렇게 나쁘게 말한 사람은 또 그 사람 일이 형통하고 축복을 받게 되겠습니까? 원래 우리들이 쓰는 말이 혹 그렇지는 않았는가 반성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서로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격려주신 말이 그리스도에는 사용이 될 용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친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그것이 곧 자기 삶의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때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너는 잘 돼. 너는 잘 될 수가 있어. 너는 어쩌면 이렇게 잘생겼니? 거울을 보면서 제2의 다른 사람이 그 거울을 놓고 자기를 막 축복을 하려는 거예요. 참 잘생겼네. 참 총명하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비전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울을 놓고 멀쩡하게 생겨서 확 그어버리고 싶어.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많은 부모님들이 상담을 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이는 참 예쁘거든요. 우리 아이는 참 이모로 잘생겼거든요. 내 자식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괜찮게 잘 예쁜 외모를 줬는데 왜 맨날 거울을 보면서 확 그어버리고 싶다. 확 다 잘라버리고 싶다. 어느 날 보면 정말 머리를 확 삭발을 하고요. 어느 날 보면 칼을 들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호미백산에서 놀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특히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되고 좌절될 때에 참으로 소망이 없고 절망이 될 때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 될 수 있으라는 스스로의 격려의 말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를 아무리 격려하시고 너는 잘 될 수 있다. 강하고 남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그런 비가 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딱 뱉어버린 말을 그때부터 살아서 움직이면서 생명력과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현대사의 가장 큰 손실은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인색 터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세로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감사는 위대한 덕일 뿐 아니라 인격을 성숙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얼마나 풍요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옛날보다 굉장히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고 살고 있죠. 감사하려면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차 타고 오셨잖아요. 와서 또 에어컨이 있는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전에 교회 가려면 어땠습니까? 더구나 시골에서 또 교회가 많이 없을 때 큰 힘이 되는 길을 걸어가지고 그 다음엔 또 구두가 아까우니까 신발이 없고 하니까 걸어가서 교회 앞에 다 가면은 그 다음에 신발을 딱 꺼내서 신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처럼 뭐 운동화도 신고 가고 고무신도 신고 가고 그래서 모처럼 하나님을 전해 갔는데 아 또 아멘하고 눈뜨니까 누가 그걸 훔쳐갔어요. 그래가지고 운동화 신고 갔다가 그 다음에는 그 운동화 잊어버리고 고무신 신고 가니까 또 고무신도 누가 와서 멀리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훔쳐가고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신화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신화생활을 했습니까? 지금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 우리 신화생활하고 또 우리가 풍족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부모들이 지금같이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까? 자녀들이 자식이 아니라 이거 완전히 우상입니다. 정말 자녀들은 완전히 우상으로서 자기가 못해보고 자기가 누려보지 못했던 그런 좋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주려고 얼마나 많이 희생하는 그런 시대입니까?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도 감사할 줄 모르고 모든 관계성에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늘 그렇게 원망, 불평하고 그리고 그냥 당연히 해야 될 걸 저 사람이 했는데 내가 뭘 감사할 게 있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라는 말을 스페인어로 하면 그라시아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태리오르는 그라치에라고 하는데 이들은 모두 라틴에 그락토스라는 말에서 발생된 것인데 이 말은 내가 당신의 친절을 알고 내 삶은 당신의 도움으로 좋아졌으니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무리한 사람이고 비인격적인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대인강에서도 완전히 실패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렇게 뻔뻔한 사람이 있어 저렇게 고마운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 강에서도 고마운 사람에게는 고마움을 표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라도 고맙다는 말을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말로라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길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더 받지 못해서 늘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사람은 그의 생활에서 늘 형통치 않고 고통당하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마치 당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랑 강에서도 남에게 사랑을 받으면 그것을 감사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한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슬라엘에서는 광역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도 하나님이나 또한 하나님께나 모세에게 감사했다는 말이 단 한 번도 성경기절에 나오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기적을 베풀고 체험하고 나면 아, 백성들이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여 감사하였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까? 그냥 좋아했더라, 기뻐했더라 이런 말씀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세에게 수고했다고 한 사람은 단 한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장으로 뽑힌 어느 초등학교 인학년 학생이 반친구들 앞에서 정견 발표를 하는데 내가 반장이 되면 나는 우리 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무 거창한 용어를 쓰는 것 같아요. 단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불러서 아버지가 무엇을 하시냐 물어봤더니 우리 아버지는 직장에 다니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 장로님이세요.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맨날 집에서 식사기도 할 때 하나님 가장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게 주옵소서 그 아버지가 맨날 그렇게 자녀들 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자녀들도 어디 가든지 충성하게 해달라는 남을 내서 헌신하고 희생하게 해달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을 보면 그 부모의 교육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쓰는 말을 자녀들이 그대로 배웁니다. 친절하고 감사의 말을 할 줄 아는 자녀의 가정은 똑같이 남에게 친절하고 감사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조카가 우리 조카 우리 남동생인데 그 조카가 있는데 어렸을 때 한 4살쯤 됐을 때 차를 타고 갔는데 왜 이렇게 차도 가다 딱 부딪히면 다른 차가 튀어나와서 부딪히면 갑자기 막 유류창으로 야! 하고 욕이 나가잖아요. 부딪힐 뻔했잖아. 그럼 막 욕이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탁 나와 탁 타고 부딪힐어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욕하기 전혀 벌써 애가 그럴 때는 나쁜 자식 그러는 거야. 그 말에도 굉장히 부끄러웠대요. 이야! 이런 것부터 배웠구나. 그냥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답니다. 욕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너 그렇게 욕하지 마. 그랬더니 저번에 아빠가 그랬잖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의 말을 하고 그리고 무시무지하고 섬뜩섬뜩하는 말을 이제 보다는 취하는 말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덕이 있는 사람의 자기의 덕을 또 쌓고 축복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의 한 말에 대해서 영적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6조 37조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우롭담을 얻고 내 말로 정지함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전해주시지 않은 말을 우리가 막 우리 마음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중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말은 또한 심판날에만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사용한 말대로 인생을 사랑하는 동안데도 이미 심판을 받는 것 같이 말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잠원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곤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말은 사랑하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또 잠원 18장 20절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에서에서 나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우리들이 시인하는 대로 하나님 그대로 삶 속에서 이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런 사람은 아무리 도덕적이라도 생명력이 없고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말은 아무 능력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게 능력을 준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시인하며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뤄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쓰시는 단어는 캔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할 수 있다는 단어를 주신대요. 내가 너를 도와주면 너는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와 함께하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주 쓰시는 소망의 말을 우리는 이웃에게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내 자신에게 내가 할 수 있다는 I can 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격려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주 쓰시는 또 하나의 단어는 Will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밝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망의 말을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우리의 말은 영적인 말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언어가 되는 것이고 성령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말씀은 무엇보다도 격려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격려해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 자신을 매일 비관하고 좌절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염세적인 말을 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저주인 것입니다. 항상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 번을 넘어지고 스무 번을 자빠져도 나는 일어날 수 있다. 나는 또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장으로 보면 정말로 모두 다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 같은 그런 공통점을 가졌습니다. 유명한 사람은 우리가 알죠. 에디슨이요. 유저주 공장이 불탔는데도 그 평생에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날아갔습니다. 불이 막 타고 있는데 아들을 불러나놓고 야 불타고 있지 저 공장이 불타고 있지 야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머리가 허허허이 나게 됐으니 평생에 갖고 있던 그 자기 전부인 공장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야 엄마로 빨리 불러와라 이 장엄한 광경을 보여줘야 된다. 저 속에서 내 실패가 불타고 있도다. 그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 앞에서 내 저기서 실패가 불타고 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아버지가 드디어 돌았구나 생각을 했대요. 결국 그 이후에 그는 전기를 발명을 하고 많은 것을 발견을 하고 정말 세상에 많은 이기를 준 그런 훌륭한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실 때면 나 자신도 나를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우리를 좌절했는 우리에게 그래 너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넌 일어날 수 없다. 네 자신을 내가 알지? 잘난 철하다가 정말 잘 됐구나. 그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아들아 딸아 낙심한 이유를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있지 않냐. 다시 시작하자. 하나의 우리에게 건면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서로 격려하고 생명을 나누는 그런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수없는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대상, 어느 사건,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는 참 여러 종류의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마음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로 남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책망의 말이나 권면의 말, 훈계의 말은 할 수가 있지만 저조의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을 주고 좌절을 주고 너는 소망이 없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또 만나는 우리 모든 친구나 우리 또 부모, 형제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 또 자매들 사이에서는 항상 우리는 격려의 말, 친절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의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권면의 말과 또 친절한 말과 용기와 소망과 격려의 말과 감사의 말을 통해서 서로를 축복을 하고 형제의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성든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리 하나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말의 중요성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생각 없이 무심코 뱉는 말 자기 자신에게, 남에게 특별히 하나님 들으시는데 함부로 말하는 우리들의 입술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성경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격려의 하나님, 칭찬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훈계도 하시는 하나님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게 하시고 우리가 쓰는 모든 언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말, 세상의 말, 정력적인 말, 욕망의 말, 사탄의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향력을 하나님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입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들었을 진대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저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하나님 하시는 그 언어대로 우리도 하는 습관을 배워서 남을 회복시키고 아무지 하나님 남을 치유하는 복된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잘못된 말을 많이 하였다면 주님 우리를 축복하지 못하고 저주하는 뜻의 말을 많이 했다면 다 이 시간 지워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회귀하오니 다 깨끗이 지워주시옵시고 잘못된 말의 결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말로 우리가 매였다면 다 결박을 끊어주시고 우리 말로 축복받는 우리들 되기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처음으로 우리를 축복하며 격려하며 남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